다소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면서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더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주말까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31도를 웃돌아 덮겠습니다. 또 오늘은 소나기가 주말 사이에는 다시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에는 전남 서부 지역에, 오후에는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 구름이 잠시 지나겠는데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비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22도, 장성 2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아 비교적 선선하고요.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30도, 광양 3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에나 최고 기온 28도, 무한 29도, 강진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주말까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요. 다음 주에 기온이 서서히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